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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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는 포지션 저는 수비용 미드필드랑 센터팩 자신 있습니다. 저는 사이드윙이랑 센터포워드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는 플레이 저는 공격할 때는 빌드업하고 갈라주는 거랑 수비할 때는 갖다 부시는 거예요. 저는 스피드 살려서 돌파나 돌파하면 크로스 같은 게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플레이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스피드를 살려야 하니까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수비를 많이 제끼고 나가야 하니까 기술적인 면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몸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먼저 미리 생각하고 예측해서 수비할 때도 예측하는 수비 많이 하고 공격할 때도 미리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공격 동료의 장점? 정현이는 뭐 말 안 해도 그냥 스피드라고 저는 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수비력이나 피지컬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점으로 성경관대 시절 설계영 감독님과의 일수학? 예민한데 대학교 와서 설계영 감독님한테 배워보는 게 진짜 이게 축구구나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표정한 표정이었는데 근데 진짜 이게 축구였구나 어떤 문제였어요? 굳이 막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성적을 내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해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배우점인지 알았나 싶어요. 성경관대 시절에 성적이 좀 괜찮았어요. 원래는 그냥 중위권, 중상위권이었는데 설계영 감독님 오시자마자 첫 해에 리그 우승하고 경기도 체제 우승하고 광주왕전춤 우승하고 축에 3위하고 그 1년 안에 성적이 좀 많이 낼 것 같아요. 성경관대 썰인데 둘이 관련돼 있던 게 재미있는 썰이에요. 경주가 주장하면서 솔선수범하면서 다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원래 1학년 때부터 있었는데 뭐라 하는 것도 많고 가끔 이제 좀 말이 길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주장이다 보니까 저는 또 잘 들어주려고 옆에서 노력하고 또 경기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뭐라 하는데 또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그랬어요. 주장이라고 성경만 되시죠, 이동현은? 당연히요. 개인주의자이죠. 개인주의자이죠. 혼자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나쁜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4학년 때는 4학년에 몇 명 없었거든요. 한 4명? 4명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사우나를 학교 앞에 사우나 좋은 데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갈 수 있는 티켓이 있는데 맨날 같이 가자 그러면 맨날 사우나 가면 피부에 뭐 많다고 같이 안 가려고 사우나를 별로 안 좋아해서 공주에 신경 속하는 건 어때요? 저는 웨이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대체로 상체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체는 하루만 하고 나머지는 다 상체하니까 상체를 많이 하는 건 어때요? 경기장 내에서 몸싸움이라든지 보여주기 시간은 아니고요. 도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웨이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희 대학교 때 웨이트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여기 와서는 부상방지 근력운동 보강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휴식 시간에 하는 점 저는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잠도 최대한 많이 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그저께 시험 봤는데 전문 지도사 자격증 또 공부하려고 3개월 동안 계속 쉬는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냥 쉬는 시간에 시험하고 이런 시간이 좀 아까워서 하나 하려고 대학 종료에 이런 점은 배우고 싶어요. 동영이가 부러운 거는 체력 저는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선천적인 것 때문에 한계가 있는 동영이는 운동쇼도 뭐보다 체력이 좋아해요. 저는 또 몸만 봐도 제가 아무리 해도 반도 못 따라까지 딱 보면 그러니까 하체도 그렇고 다원 씨가 메시지 보면 영상 메시지 메시지를 못 봤어요. 앞에 건 봤는데 여하십시오. 이 동영이 스케치한테 한마디 일단 저는 진짜 동현이가 그렇게 올려줄지 몰랐고 제가 혼자 있는 걸 어떻게 그렇게 알고 그렇게 올려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동현이 진짜 내가 그렇게 주인공 주인공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때 크로스 올릴 때 다원인지 모르고 올렸는데 올리고 나니까 갑자기 다원이가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또 약간 뒤쪽으로 간 것 같은데 다원이가 슈팅을 또 잘 때린 것 같아요. 일단 보고줬다고 다원인지는 몰랐어요. 보고줬다고 어쨌든 누군가는 보고준 것 같은데 누군가는 보고준 것 같은데 수비를 보는 데 있어서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재봉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서로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서로 원하는 플레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겹치는 게 안 생기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동현 씨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어시스트 해줬으니까 원철이 형 잘 봐주는 것 같아요. 참 좋았어요. 제가 잘 는 것보다 패스가 거의 80%는 잘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계속 기회가 된다면 많은 패스를 줬으면 좋겠어요. 각자 뭘 모던가요? 저는 한날부터 사비알라스로 초등학교 때 처음에 제가 축구하면서 감독님이 너는 약간 이런 선수를 닮았다고 해서 그 선수를 좀 주의 있게 보니까 되게 매력이 있어서 그때부터 사비알라스로 가장 큰 장점 킥이요. 돼지를 가르는 게 있어요. 저는 대인이라고 아스날 사이드백 지금 톤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좀 좋았을 때 어떤 부분 일단 빠르니까 저는 또 빠른 선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사이드백을 대학교 때 봤어서 주의 있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경기 들어갈 때 가장 신경 쓰는 거 저는 경기에 집중하는 거를 제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항상 경기 안 될 때 보면 그 경기에 집중 못하고 혼자 긴장해서 다른 생각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안 될 때 경기에 집중하는 거를 제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들어가서는 처음에 첫 패스를 성공을 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 꿰야지 뒤에도 또 잘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신은 진짜 부인다. 저는 등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아무래도 축구선수는 등 힘을 줘야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의존하고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저는 허벅지 작년에 형 결혼할 때 경장 맞는 게 없어가지고 맞춤 경장을 했는데 그때 제주시는 분 말씀으로는 윤선빈 보다 두껍다고 신경 쓰는데 아직은 저희가 K3 팀이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언젠가는 저희 청주부도 프로팀이 돼서 멋지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많이 응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주시 이경주 희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